최근 맞춤형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들은 의료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혜영 기자입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에 침을 뱉어서 보내면 2주 후 앱을 통해 선천적인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멀미도 심하고 커피도 못 마시는 편인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나니 멀미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카페인들 사회도 취약한...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와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이 윈윈하기 위해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뱅크샐러드는 매일 500명에게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 확대 기회로 삼고 마크로젠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실제 건강관리에 이용하기에는 아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어 수집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합되고 분석되었을 때 더 고도화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서 앞으로 건강관련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척은 더딥니다. 미국과 일본은 수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의료 빅데이터 수집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미 모인 데이터를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의료 빅데이터의 사업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주 만에 병원과 업체 등 66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느닷없이 감염병이 유행하며 국가와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줄 데이터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혜영입니다.